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를 먹은다 이렇게 내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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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공영주차장에서 스카이워커까지 가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 강변이죠. 포반. 포반까지 가는 지하도고요. 여기도 작년에 왔을 때랑 달리 정비가 되어 있네요.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타일도 붙이고요. 소양강천여상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반야홀씨가 여기 춘천에서 살면서 1년 동안. 그 포반 여관 주인집 따님이었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박경희 씨를 소재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아빠는 곰발바닥. 아빠 유아 어린이 아니잖아. 유아 어린이요? 응. 어른들 곰발바닥에 바꼈어요. 여기로. 곰발바닥에 바꼈어? 색깔이 왜. 우중추심한 색깔로 바꼈어. 아빠. 고마워. 응. 곰발바닥에 바꼈어. 야. 왜 그렇게 걸어? 이리 ocho소 간다리. 만나무기 빈의 건강점! 상자 육부 out. 허락하기 누가 안쪽도 구입 Shan. 아니. 내가 안쪽에서 sneak取 کر, 무με يا 안쪽eded. 약간 이리 los &o소가...? 554. 땀이라고? 여기 철판. 여기. 철판. 야 너 가다가 여서 동전 집어가봐 한 만원은 집을걸? 아니 나도 왜? 무서워? 아니 근데 왜? 됐어 여기 막 카지노 찍고 있던데 중국 동전도 많고 못 찍지 않아 여기 1위 안짜리도 있잖아 2위 안짜리도 못 찍지 않아 제주도를 해보라고 이게 해야 돼 점프 또 해봐 그냥 안 무서운가봐 안 무서운가봐 동현상이야? 응 엄마 배가 엄마보다 낫네 안 무서운가봐 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거기 사자 아 여기 어 아 여기 아 아 아 아 아 술래야 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